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잡기에 나선 가운데 건설업계는 분양가 인상 걱정에 빠졌습니다.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도입해 분양가가 올라가면 실수요자의 부담 또한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높은데요. 윤석진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경량 충격음을 만드는 태핑머신이 쿵쿵 소리를 연속으로 냅니다. 임팩트볼을 떨어뜨려 성인이 맨발로 걷는 소리도 구현합니다. 삼성물산의 층간소음 전문연구소인 고요한 랩에선 위층이 낸 소음이 아래층에서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층간소음을 체험하고 적용한 기술에 따라 소음 정도가 달라지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층간소음 차단 1등급을 받은 삼성물산은 그동안 개발한 기술공법을 공공주택 현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업계 최초로 층간소음 연구소를 연 현대건설은 H사일런트홈을 개발해 현장에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국내 최초로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하는 1등급 인증서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1등급은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37dB 이하 수준일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위층의 강한 충격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을 뜻합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층간소음 특화 설계가 적용될 경우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는 과정에서는 종전보다 공사비가 증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에 분양가를 책정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인 미분양이 속춘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인상은 건설사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더구나 자재값 인상과 고금리 등 시장 여건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층간소음을 낮추려다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면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불안기를 통과 중인 건설업계. 층간소음 저감과 적정 분양가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